와 장난아닌가 봐 와 장난아닌가 봐 이런 메뉴를 재봐야지 이거 하나 포장이야 와 이게 줄서져 먹을 정도야? 이건 뭐야? 소스 같은데? 모르겠어 모르겠어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큰일났네 엄청 되게 기대하고 있는가 그냥 한번 먹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이야? 음 맛없나고 아니야 음메하고 있어 근데 괜찮아 이렇게 잘되면 지켜야 돼 내 취향은 아니야 자기 취향이 어떤데? 음 내가 뭐랄까 좀 간이 많이 쎄다 아 나도 한입 줘봐 이리와봐 이거 거의 밥반찬인데 뜨거워 뜨거워 고기향이 왜 약하지? 고기를 감싸는데 한입으로 먹어야 돼 한입으로 먹어야 돼 근데 그냥 맥주 한주는 딱이다 맨입으로 먹기 좀 맨입으로 먹기 좀 짠데? 그리고 나 이거 찍어줘 한 소스를 묻혀서 음 오 고추네 인자 오 맛있어 음 음 맛있는데 뭐 맛있어? 근데 이게 두번 세번 찾을 거겠지 모르겠어 음 특이한 맛인거 맛있긴 해 근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따로따로 볶은 다음에 쌈이 더 맛있었을텐데 한꺼번에 같이 싸서 구워가지고 안에는 약간 찐득찐득한 맛이 나요 참 맛이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막 엄청 땡기는 맛이 하기도 뭐하고 애매한거 같아 하여간 먹어봤습니다 으어 아 아 참치요 네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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